산타 할배 말야 죽었대 듣기로는 아마 감살당했대 임금이 좀 많이 밀렸다는데 혼대집 탈 때부터 정해진 거지 뭐 난쟁이들은 노조가 전부 들통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재판장에서 함께 따뜻하게 보내게 될 거래 판사님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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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석탄절 산타 할배의 두들두들은 무사히 구조됐대 자유를 찾았대 모르지 녹용이 금값이던데 요즘 다들 안 보이더라 유난히 코가 아플던 게 하도 술을 마셔서 그렇다던데 이번에 잘못 불었다나 봐 새설 맷 뽑았던데 안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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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석탄절 평난로에 걸어둔 양말 순면이더라고 다 탔네 내가 원하는 건 액박투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좋은 건 백과사전 2019 개편판이야 요즘 산타도 교육감 열 걸린다던데 엄마 아빠랑 텔레파시라도 주고반나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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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석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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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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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